다음 주제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주제가 있는데 요새 좀 약간 여러가지 막 잡음이 생기고 그러거든요. 일단 그 화면 좀 봐주세요. 이 선관위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빠가 아들, 딸을 채용을 할 때 셀프 결제를 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선관위가 자녀채용관리위원회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거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비판하고 있거든요. 그 영상만 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관위가 귀둥부터 썩어 있었던 것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노태학 선거관리위원장과 특혜채용 의혹 당사자인 박찬진 사무총장은 뻔뻔하게 자리를 버티고 있습니다. 노태학 선거관리위원장은 도대체 그 자리에 왜 앉아있는 겁니까? 총체적 관리 부실에 대한 일마리 챙감도 느끼지 않은 겁니까? 그러려면 차라리 그 자리를 내어놓는 게 좋을 것입니다. 정석 변호사 뭐 시간이 좀 많지 않은데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압축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지금 선관위 고위직들이요. 본인 자제들 있잖아요. 자제들을 채용한 이런 사건인데 지금 화면에 뭐 나왔죠? 뭐 여러 명단들? 네. 문제는요. 이게 이제 작년 6월에 사촌인회일 때 신고하는 게 있잖아요. 이런 규정도 작년 6월에 삭제가 됐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러면 신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신고를 전부 이게 액수로 돼 있잖아요. 이런 규정 위반도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저는 법에 보면 이해충돌방지법 11조에 보면 가족들 채용 제한이 돼 있어요. 국회의원들도 원래 친족들 채용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비서가 일하든가 보좌관 쓰면 여러 논란이 벌어지잖아요. 예. 물론 단서에 보면 공개 채용이고 경력직이기 때문에 같은 직급이니까 좀 이게 법적으로는 다툼이 있지만 그렇지 말고 공정이나 또는 정의 상식에 비추어 보면 현대판의 음서제도다. 따라서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 봐요. 지금 여기 화면 보시면 특혜 채용 의혹이에요. 일단 뭔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한 건 규정 위반이에요. 규정 위반은 지금 6건 중에 4건이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직책을 보세요. 사무차장의 딸, 사무총장의 아들, 어디 지역선관이 상임위원 아들, 지역선관이 상임위원 딸, 과장 딸, 총장 딸. 이 자체가 그냥 논란이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여당에서 이거 가만둘 수 없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래서 지금 책임 묻겠다. 그리고 오늘 또 사퇴하신 분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이게 어떻게 처리될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